낚시 주머니, 낚시 주머니입니다. 낚시 의자 팔걸이에 걸어서 사용하는 주머니. 작년에도 나와서 많이 팔았는데 제가 올해는 관심 덜 두었다가 제 손님이 또 찾아서 이렇게 진열해 봅니다. 오, 올해 낚시 주머니 밀리터리 모양으로 나왔네요, 색깔이. 이거, 그냥, 오, 이거 가격도 괜찮네. 22,000원, 소비자가. 이거는 보급형이라 빨간, 검정 각각 한 개씩 들여다봤고요. 이거는 3칸짜리, 이거는 4칸짜리. 여기 몇 가지 들여놨습니다. 구경하러 오세요.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낚시 주머니 밀리터리, 여기 글을 보다시피 낚시 의자 팔걸이에 걸어서 사용하는 옆 주머니. 핸드폰이니 뭐 여러 가지를 소품을 넣어서 쓸 수 있는 주머니입니다.